조금만 더 가까이 조금 거리 가까이 하고 확실히 칠해지는 줄 보면서 해야 돼 그냥 막 돌리지 말고 근데 어딘는 칠해지고 어딘는 안 칠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돼 손목만 깔딱깔딱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팔 전체 감지인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천천히 해봐 갔다가 왔다가 쭉 가고 쭉 오고 어딘 묶고 어딘 안 묶었던데 보니까 거리도 안 묶고 감사합니다.